네 포커스 인입니다. 오늘은 김동석 상임위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드디어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근데 앵커님 위안부 이런 얘기 안 써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안부라는 얘기에는 자발성 같은 게 위안부. 그럼 많이들 지금 착각을 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제까지 언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려면 위안부 하는 게 빨리 알죠. 그러니까 소위 위안부라고 하는 그거 아니면 일본 군성노예. 제가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는 게 아마 이렇게 언급이 됐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에 남을 겁니다. 군 강제성노예 이렇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새해에 한국의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게 아마 청와대로 이 군성의 피해자 할머니들을 다 모셔다가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한국 정부가 합의한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 거기 때문에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인 제가 이렇게 사과를 드립니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 뜻은 뭔가 하면 대통령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정부는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한 거. 사실 군대 성노예로 강제로 끌려갔던 할머니들도 그 당시 한국을 경영하는 정치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뺏긴 거 아닙니까. 항상 이 나라의 경영이나 운영을 책임진 사람들이 이런 엄혹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볼 때에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되지 않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피해자들한테 직접 사과한 거는 좀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지금 여론이 돌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을 다 모셔오는데 한 할머니가 굉장히 열심히 증언을 하고 그러던 할머니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할머니들 다 모시기 전에 대통령께서 병원에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한 말씀 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지금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과 한국이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의 문제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흐트러지는 거 이게 외교적으로 참 되게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할머니가 그걸 아시고서 병상에 누워셔가지고 대통령 손을 잡고 대통령님 왜 오셨습니까. 이런 사과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좀 견뎌줘야 되는데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견뎌줘야 되는데 그렇지만 대통령님 우린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 것처럼 병원에 놓고 한두 사람 다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때 미안하지만 우리 일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결을 해 주십시오. 이런 걸 제가 그 영상으로 봤는데 그걸 보고 아 우리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할머니라 하더라도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이 위안부라는 소위 위안부라고 하는 성노예 문제를 다시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하려고 하는 거는 어렵더라도 바른 길을 간다. 빨리 안 가더라도 오른 길을 간다. 잘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떤가요? 같은 시간에 외무부 장관이 한국의 어느 유명 톡쇼에 나가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거지만 한편에서는 잘못된 합의라도 국가 간의 신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거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은 아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합의 자체를 무효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본 총리는, 아베 총리는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안 했지만 일본에 많은 언론이 나오는 거 보면 총리가 태스크포스에서 밝혔을 때의 반응이 일밀히도 그때 합의해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일본이 이에 대해서 어떠한 한국 정부에 반격을 하고 뭔가 아주 곤혹스럽게 묻고 따지고 다른 이슈로 아마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지만 한국 정부의 아주 이 이슈에 관한 결연한 의지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한국, 일본, 미국에 이에 대해서 외교적 파장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사실 이거를 옳게 가려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는 이슈를 자꾸 끄집어와야 됩니다. 한국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같은 피해 국가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한국이 지금 막 일본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하고 교육시켜라라는 이 얘기를 한국이 하는 것보다는 한국, 미국, 일본에서 미국이 얘기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과 한국이 같이 얘기하면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유안부 결의안을 만들었던 것처럼 앞으로는 새해에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이 발언하는 것보다 더 강도 높게 인권 문제, 여성 인권 문제, 역사의 진실 문제, 그다음에 정의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우리가 힘을 마야 되겠다. 이 점을 좀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